어머머나면집이요? 아아 오늘 오늘 오픈했어요 오늘 제가 계시했습니다 제가 제가 1번 손님 그래서 갔다왔죠 1번 손님 이었습니다 뭐 다 있던데요 뭐 이것저것 다 주차 모드를 시작합니다 주차 모드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게 전부 내 테이블 해봐요. 전자레인지 짜온거 하나가 두개가 있고 딱 계산 나오잖아요. 테이블 해봐야 세트당 10만원도 안할거고 테이블 해봐야 100만원도 안할건데 다해서 주차고리를 종료합니다. 거기가 천에 60인가 했던거 같은데 1960만원에 다해서 주차고리를 해봐야ל